퀸퀸 지우 엄마 궁딩이를 밀고 쏴니깐 똥 사실 왜 이렇게 띵고 뛰어서 클리어 이보장봉님이 맨날 헤어지라는 애 너무 웃겨요 진작하님이에요 신체를 그러세요 신체를 맨날 헤어지라고? 월요일이 돼서 주말 지나고 돌아가면 전 헤어졌어? 아니 아니요 전 헤어져요 맨날 이진효님이 헤어지면 딱이라니 놀부심 보관 유희화님이 티셔츠는 별로 부치가 있는걸로 혹시 지금 입으신 티셔츠가 그건가요? 저는 사연을 주선영씨입니다